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혜찬입니다. 불만 있으세요? 그럼 누르고 말해야 돼요. 오늘은 무조건 이 버튼 누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누르기 전에 말했어. 발음 기회는 이거 누르고 드릴게요. 안 누르고 말할 건데요? 자! 그럼 안 누르고. 오늘의 기분에 맞는 MBTI를 선톡했고 선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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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을 통해 한 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박수! 오늘 제가 오늘의 기분에 따른 오늘 0, 1회 0.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스케줄 끝나고 나는 얼른 가서 나만의 시간을 보낼래. 멤버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갈래. 저는 얼른 가서 나만의 시간을 보낼래. I! 그렇지. 무조건 이겁니다. I가 나왔네. 얼른 가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나는 나만의 시간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완벽한 I죠. 와 절대 그럴 일이 없죠? I! I! 오케이. 멤버들이 바퀴벌레로 변했다. 이때 드는 생각은 일단 같이 무대에 올라가. 바퀴벌레 변한다면 연습할 수가 없잖아. 당연히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돼? S네요. O! O! 일단 같이 무대에 올라가야 되니까 오늘 또 산업을 하거든요. N! 나 지금은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를 할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네.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굳이 뭐 바퀴벌레라 변했다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나 진짜 무대 잘한다. 연습 별로 안 하던데 너 천재인가봐. 라는 말을 들은 나의 반응은 기분이 좋다. 나는 역시 천재인가봐. 근데 열심히 안 했다고 나 열심히 했는데 좀 서운하네. 아 뭐야. 아 이건 안 잊어. 오케이. 오늘이 기분이 이거다. 그래도 저는 이 연습 별로 안 하던데가 조금 약간 좀 약간 좀 걸리긴 해요. 기분이 좋죠. 너무 기분 좋은데? 열심히 안 했다고? 나 열심히 했는데 좀 서운하네? F입니다. 기분이 좋다. 난 역시 천재인가봐. T! T가 나온 건 처음이야. T. 최근에는 밑에인 것 같아. 와! 나 ENTP거든요? 지금 ISF예요. 오늘 스케줄 끝나고 당장 여행가자. 숙박이랑 비행기는 예약했어. 가서 뭐 먹을 건데? 너무 좋지가 저는 거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싫어가 답이긴 하거든요, 저는? 숙박이랑 비행기는 예약했어? 가서 뭐 먹을. 어? 지금까지 ISF 당연히 여러분 뒤에 나올 건 예상을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이거겠죠? 당연히 아니 근데 비행기도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너무 좋지다. 싶은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할 거 같은데. 아 이게 위에가 ISTJ구나. 숙박이랑 비행기 하겠어. J! 나 ISFJ인 것 같아요. 너무 다른데? 나 진짜 하나만 똑같아요. 나 ENTJ거든요? 뭐야? 거봐 나 ISTP라니까? 시즈니도 안 믿었잖아요. 저 ISTP 맞다니까요. 오늘 그러면 저의 1회용 MBTI는 우리 공명과 함께 ISTJ입니다. 오늘의 MBTI는 ISFJ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MBTI는 ISFJ가 나왔습니다. 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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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MBTI 검사를 옛날에 했을 때 ISFJ가 나왔는데 인티제? 우와 처음 나온 MBTI예요. 저의 오늘 MBTI는 인티제가 나왔어요. 딱 하나 다르네요. 원래는. 그럼 지금까지 시즈니였습니다. 오늘 내 기분 맞는 MBTI는 ISFJ입니다. 이긴 사람 없을걸요 오늘? 7명 중에? 진짜 적어봤자 해창. ISTP가 나왔어요. ISTP? 너의 MBTI는 뭐야? 자 먼저 토론하기에 앞서 저희 7명 다 같이 선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정자세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선서하면 손을 다 같이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선서! 선서! NCT DREAM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MBTI 총회를 위해 아래 조항을 지키겠습니다. 짱구 엄마. 1번! 오늘의 MBTI에 최선을 다해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짱구 형. 2번. 토론 진행 시 부절을 누른 후 이거 그러고 발언하겠습니다. 저요! 네. 3번. 다른 멤버의 말이 끝나고 말하겠습니다. 알겠죠?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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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깊은 문제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문제는 우리 제일 잘생긴 분이 읽어주세요. 해찬이의 생일 파티에 가고 있던 콩공주들! 해찬이를 위해! 제노가 직접 한 달 전부터 고심해서 직접 예약 구매한 고가의 케이크. 케이크가 거의 한 320만 원 정도예요. 저는 조금 볼만 있습니다. 제노씨가 변할 일이 없는데요? 일단 모리를 한번 해봅시다. 너 T야? 형 T야? 고가의 케이크를 이제 런진이가 픽업을 해서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런진에게 도착한 재민의 문자. 오늘 해찬이 생일이었어? 오늘 5일 아니었어? 나 정말 너무 정신없어서 헷갈렸어. 아 괜찮아. 오늘 준비하고 나가 빨리. 야! 야! 하모님! 한번 더 먹어봅시다! 제노가 런진의 어깨를 팍 친 순간! 런진의 손에 힘이 풀려 케이크가 한을 위로 날라가고 왔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가장 잘못한 멤버는? 오! 재밌다! 잠깐만요 다시 읽어볼게요. 1번이다! 1번! 생일이었던 해찬이. 1번! 2번! 날짜를 잘못 알아서 문자 보낸 재민. 3번! 한 달 전부터 예약한 고가의 케이크를 날려버린 제노. 예 이건 아니지. 4번!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케이크를 놓쳐버린 런진. 자 토론! 시작합니다! 자 런진 씨! 전 진짜 그냥 그날이 생일이었던 해찬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해찬이가 그 생일이 그날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이 모든 스토리도 문자로 안 보냈을 거고. 자 말 끊지 않고 상대방 말 다 끝나고 난 뒤 말씀해주셔야 되고 부저 눌러주세요. 어쨌든 놓친 건 런진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 그만 얘기하세요.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멤버의 이름을 화이트 모드에 적어주세요. 아 쉽지 않다. 4 3 2 1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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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제노가 하나, 두 개, 세 개 나왔고요. 진짜로? 아 제노가 총 네 개 나왔고요. 자 런진이가 런진이 두 표, 그 다음에 마크 한 표 나왔습니다. 마크는 뭐야? 런진아 빨리 사과해. 자 런진이래. 자 런진이래. 누구고 발언해주세요? 야 나는 더니까 지내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사과해? 나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나 이제 말 끝났어요 하기 전까지 안 끝난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팍 치면 안 되는 거지. 난 그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얘기 끝났으면. 제노가 런진이의 어깨를 팍 치지 않았으면 그럴 일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잘못은 두 명이라고 생각해요. 제노와 런진이가 공통적으로 만든 이 시추에이션에 관해서 그냥 제가 놓친 걸로 그냥 하려고 해요. 오 멋진 척 멋진 척. 제가 봤을 때 3번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애들한테 이름을 주면 안 돼요 진짜. 강아지가 케이크를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 것이. 이거는 강아지의 잘못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너무 비싼 케이크를 샀어요. 320만 원짜리 케이크를 산 게 잘못이잖아요. 자 저는 마크를 골랐습니다. 왜죠? 마크 요새 없지 않았어? 옐로 카드예요. 한 장 더 받으면 퇴장이에요. 나 진짜 갈 테니까 이것만 한 번만 누르게 해 주고. 나 이것만 누르게 해. 자 제가 왜 마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NCT DREAM은 하나의 팀입니다. 맞습니다. 그 팀에 이런 불편한 상황을 생기는 걸 정리하는 역할이 있죠. 바로 리더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민이가 늦었어요. 옆에서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야 하는 사람도 누구의 역할이죠? 리더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요 문제 원인은 마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발언할게요. 반복하겠습니다. 저도. 제노 씨 발언하세요. 결과적으로 내가 치든 말든 그 케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배달시킬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근데 그걸 어깨 한 번 쳤다고 떨어뜨릴 거면 제대로 안 잡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각오치에 관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야죠. 반박하겠습니다. 런쥔이다. 제노의 말에는 가장 큰 모순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해찬이는 케이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320만 원의 케이크는 해찬이에게 되게 부담될 수도 있는 가격의 케이크입니다. 그만큼 국가의 케이크를 준비해온 사람이 본인이 들고 왔어야 되지 않나요? 와 제노다. 라는 생각을 방금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보았어요. 와 박진아 지금 한 바퀴 돌았어. 이제노였다가 이마크였다가 황 런쥔이였다가 또 이제노 됐어요. 런쥔이가 되게 괘씸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3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케이크를 샀어. 내가 준비한 거니까 내가 갖다 줘야 되잖아. 근데 런쥔이는 자기가 준비 안 했으면서 자기가 준비한 척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런쥔이야. 이거 런쥔이야. 이거 런쥔이야. 런쥔이 생일도 아니고 그리고 런쥔이가 케이크를 산 것도 아니고 착하게 런쥔이가 그 케이크를 픽업해왔는데 본래부터 런쥔이는 그렇게 잘 놀라는 거 아면서도 어깨를 그렇게 팍 쳐버리면 런쥔이가 놀라서 실수로 해서 케이크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만 놀아줘도 됩니다. 내 탓을 하면 나는 할 말이 없지 그러면. 아 저부터요. 그러니까 저부터 라고요. 제가 말할게요. 자 이 문제 정말 근본적인 아 이게 잘못이었네. 네 모두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어쨌든 멤버들 간에 생긴 일입니다. 그치만 이 문제를 지금 카메라에서 공론화 시킨 제작진의 문제를 구독합니다. 그건 제작진. 오케이. 정답입니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오케이. 자 방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푸른의 결과는 바로 제작진이었습니다. 박수. 자 두 번째 객관식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귀여운 분 읽어주세요. 자 귀여운 분이 두 번째 문제 읽어주세요. 오늘 전시회에 가기로 한 왕머리들. 이 전시회에는 티켓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라 티켓팅부터 전쟁이었습니다. 전시회가 너무 가고 싶었던 지성이는 3일 밤을 새겨 새서 새서 겨우 티켓을 구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전 안고 왜 그러시죠? 급하게 읽지 마. 급하게 읽지 마. 너가 이미 그 다음 걸 읽고 있어. 전시회에 마크, 지성은 도착했지만 천러가 늦잠을 자서 전시회에 들어가려면 30분 정도 기다리고 진짜 천러 같다. 이건 급해요. 그때 마크가 수습은 얼굴로 고백을 합니다. 아 근데 너희들은 모르겠네. 친구도 보러 오는데 오늘 같이 놀자. 그래도 곧 도착할게. 어 싫어. 마크의 고백과 동시에 저 멀리서 천러가 여유롭게 저벅저벅 걸어오는 걸 본 지성이 티켓을 꺼냈는데 그와 동시에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근데 내가 날짜를 착각했나 봐. 내일 전시회였어. 내일 전시회였어.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제가 제가 자신이 해서 네. 잠깐만. 내 상황은 진짜 있을 법 해요. 이 인물들이. 농사님. 아니 나 솔직히 얘는 늦을 법하고 얘는 헷갈릴만 해. 자 여기서 가장 잘못한 멤버는 1번. 어렵게 티켓을 구했지만 얘기를 잘못한 지성. 2번. 지각했지만 여유롭게 저벅저벅 걸어오는 철러. 3번. 모르는 친구를 몰래 데려온 마크. 우와. 이것도 다 싫어. 이 마크다 진짜 최악이야. 여기서 지금 아무 토론도 하지 않고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멤버 이름 먼저 적어주세요. 아니 나 진짜 진짜. 잠시만요. 와 너무 둘 다 어지러운데. 아 너무 싫다 진짜. 이 세 명은 아 그러면 마크 진짜 최악이다. 근데. 지금 가상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 세 명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너 공감력 좋다. 자 5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2마크 적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자 2마크 4표. 야 2마크. 자 그다음 철러.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자 그다음 지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뭐야 넌 두 개야? 어 나 두 개야. 두 개면. 괜찮아. 나 둘 다 별로야. 아 이거는 자유롭게 한 번 우리 벨 없이 한 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벨. 잠깐만 잠깐만. 이 전시배는 하늘에 진짜 별 따기래. 근데 이거는 내가 3일 밤을 새서 티켓을 구했어. 어쩌라고. 내가 구했을 티켓을. 날짜를 못 봤는데. 3일동안 날짜를 잘못 보면 너가 대단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내일 가면 되잖아. 지금 모였는데. 그냥 내일이네 하고 그냥 밥 먹고. 오늘 헤어지자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티켓은 내가 구했어. 어쨌든 갈 수 있는 거야. 어지도 아니었고 내일이니까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네. 근데 2마크는 갑자기 우리 3명이서 가는 걸. 다른 사람 데리고 와. 와 이거 최악이다. 나도 2마크다. 와 이거 진짜 최악이다. 일단 나도 2마크다. 봐봐. 봐봐. 일단 문제가 뭐냐면. 나야? 지성이야. 이게 내일이 된 거잖아. 근데 쟤땡간에 2마크는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와도. 어차피 오늘은 아닌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맞아. 앞에 거 다 취소됐어. 근데. 나의 금 같은 돈으로 못 사는 시간을 다 날렸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솔직히 마크가 지성이보다 더 별로인 거 같아. 나도. 마크가. 너 진짜. 왜냐면. 날짜 잘못 본 게 진짜 이해가 할 수 없어. 별로였는데. 마크가 더 별로였어. 마크를 고른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시간이 잘못 돼서.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친구들끼리 모이면 뭐 놀 수도 있어. 솔직히 약간 그런 전화위복을 할 수도 있는 그건데. 와우. 아예 모르는. 그거를 그리는 거는. 그렇지. 정말 잘한다. 이해가 안 돼. 지성이가 만약에. 우리 엔시티 드림에 가장 많은 유형. 너네. 근데 얘네가 나를 그게 싫대. 먼저 간대. 그래서 걸어갔지 나는. 너네 진짜 그랬잖아. 진짜 둘이 먼저 들어갔어. 원정으로 돌아가고. 또 또 또 또 또. 고마워요. 2시간 후에 도착할 거 같아. 야 정연아 진짜. 회사일 때문에 진짜. 배점이 형하고 지금. 99살에도 회사일 때문에 늦지 않는데. 너만 좀. 조사일 때문에 그렇게 wishes에 도착하게 됐어? 무게무버니援 TIMELESS 아멘